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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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요! 짜행이에요! 어디 가? 오면 여기 딱 오면 깔아 뭐요? 많이 늘어졌어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네 안 따니까 안 나온 거죠 여러분! 하이피 사회로! 두 개씩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는 기름? 기름 끓이면 또 따야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8... 상반 핫밭 양계비라고 하고요 양계비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양계비 알지 친해요 가끔은 카톡도 하고 오랜만에 학교로 와서 친하고 근데 뭘 배워요? 미슐랭 알아요 아 미슐랭도 제가 전원 가죠? 친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 메뉴도 제가 몇 개 만들었는데 미슐랭 요리사가 계세요 또 한 번 붙어봐야죠 소랑 눈부신 하늘에 눈부신 하늘에 하하하하 오늘은 런웨이브는 런웨이브 하자 요리사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지요 아 파스타 배우는 거래요 파스타만 배워요? 네 재미없어 갈게요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왔었던 그곳이 그대로예요 아우치 아우치 뜨거워요 수염 수염 이제 섹시한 얼굴을 만들어야 해요 하하하하 오 오 오 아 스테이 오늘 만났었잖아요 네 만났었잖아요 아 아 잘 지냈어요? 못 지냈죠 지냈 없어서 잘 지냈고 싶어요? 사실 3살 때 저는 이미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했었어요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오케이 파브리 착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셰프로 잠깐만 안 돼요 갑자기요? 하하하하 손 손 씻어요 저 글로스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세요? 9월 2년 2년 플러스 9월 그럼 선생님 좀 더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2년 됐을 때 이미 잘했어요 네? 네 네 먼저 우기 스킬 확인하고 싶어요 저한테 확인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진짜 보여줘요? 네 아 아 비밀 비밀이에요 일단은요 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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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접 굿접 그래서 매워 아우 매워 아우 매워 You know why? Because of why? Because of how you cut it You destroy the cells and all the bad things goes up 아 아 앞으로 네 아 혹시 면 삼아 줄 수 있을까요? 면 네 아 원래 팀워크에요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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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내 가장 좋아하는 팀워크 팀워크 야 너무 좋아요 와우 와우 아 진짜 쌤 최악이에요 진짜 맞아요 고소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쌤 저한테 오늘 한국어 배울까요? 네 좋아요 이거 이름 뭐예요? 토마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 작은 거 체리 토마토 방울 토마토 작은 Margaret 방울처럼 Lastly 어떻게 제가 좀 열어드릴까요? usually 보통 얼마나 필요해요? tamam tamanho 다섯 백종환 선배님 통하자도 눌려줘야 돼요. 오 예스 굿! 하지만 지금 너무 일찍. 아 일찍. 백조반 선배님. 백조반 선배님 특별한. 와 장난 아닌데? 쿠킹타임 확인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Feel. Feel. 아 장난 아니야. Good choice. Good choice. If you were pouring everything here, bad choice. This is good choice. Yes. Not yet. Eh? Talk out now. 아닌가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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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스타일. 우기 스타일.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우와 비주얼 대박. Yes. 땡. 마요네즈. 마요네즈. 예스. 마스터 오브 데코레이션. 와 냄새 진짜 장난이. 성파 플러스 파스타. 성파. 자 이제 드셔볼게요. 진짜요? 네. 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이고. 예스. 성파 플러스 파스타. 와우. 우와. 우와. 포도주스. 텍크아웃. 지금 너 언제 걸어? 무슨 일이야? 도 클리어. 도 클리어. 도 클리어. 도 클리어. 도 클리어. 지금 선생님 시간이에요. 선생님 뭐 할 거예요? 카르보나라. 전통 가라보는. 전통 기타. 재료 알아요? 소스. 소스 왜? 크림. 한국, USA 다 크림 사용해요. 카르보나라에서 크림 안 필요해요. 그 흰색 있잖아 흰색. 예 생크림. 헤비 크림. 노. 지금 여기 노란자. 플러스 피코리노. 오. 오. 진짜로. You will see. 오케이. 진짜 중요한 재료예요. 관찰에. 돼지고기의 볼살. 마음이 두겁네. 지방 많아요. 어? 네. 이거 프라임 바나네에 넣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알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 Let's go. 기름 필요 없어요. 아, 노. 노 기름. 아니요. 기름 안에 있어요. 브라보. 기름. 아, 많아요. 세. 오. 오. 초보인티나예요. 다른 테스트. 뭐. 계란? 오케이. 머리 좀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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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선생님 보여주세요. 멋있게 멋있게. 이렇게. 비슷한데? 비슷한데? 주방 인턴 보통 치즈. 그래서. 아, 저 여기 사장님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빵. 빵. I don't want cheese. 오오. 아, 문제 있어요. 아, 아니요. 빵. 여기 안에. 이렇게 안 필요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선생님. 아. 아. 이렇게 안 필요해요? 지금 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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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고. 고고고고고고. 고. 오오. 저도 할래요. 와우. 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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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여기 안 해요? 지금 쏟고 쏟고. 쏟고 쏟고. 제일 좋아하는 카본 아라 you've ever, ate in your life. 또 마시고 coffee dance? same as you? 똑같아요?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요, 브로. 예. 됐어요. 오, 이거 먹으면 돼요? 네. 오오. 오오오. 오오오. 먹어볼까요? 네. 엄청 짜요. 저 이탈리아 가본 적이 아직 없어요. 원래 좀 짠 거 좋아하죠? 그쵸? 짠 맛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먹어도 주시죠, 이거. 좋게! 쉬워요? 이제 우기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기름. 기름 많아요. 기름 많아야 돼요. 마늘, 렛츠고! 마늘. 마늘 타임! We are the worst. 노노, 불. 불, 바지락. No, don't hurt them. 오케이, 오케이. 화이트와인 필요해요. 화이트와인요? 화이트와인과 바지락. 아, 같이? 네, 네. How much? 고기를 취하려는데? 취향 바지락. 파스타 타임. Let's go! 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굿굿굿. 어? 우와! 천으로. 어. 테크아웃. 얼었어? 예스. 아, 뜨거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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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게. 젤리defense. 자, 지금 저는. 지금, 스트로 할게요. 지금? 우리ına 찍어볼까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넛 아아! 스타일리쉬 해 Romanian 어악? 넌 안 가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다 먹어야 Senator 드레이브를 gesam 컴퓨터 마지막 미션 컴퓨터 미션은 스승님이잖아요 선생님을 이기면 저도 미션에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줄 거예요 저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something with 해산물? 할 거예요 코리안, 이탈리안, 잠봉 후기씨 뭐 할 거예요? 저는 특이한 거 좋아해요 저는 비밀이에요 바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뭐래? 어떤 파스타? 이거 다 제 거예요! 믹스 아니에요? 내가 왜 넣어? 아직 아직 누구? 저요? 미이 맛있다, 너유 아 진짜 관종 관종! 관종 관종! 너무 익혀요 아 진짜 못해요 진짜 짜요 잘 미워 비밀 재료 뭐요? 뭐요? 소주 너무 과해요, 이쪽은 이거 새우, 새우머리 제 거 진짜 맛있을 테니까 진단하세요 오, 얘 왜 왜 있어 오오오 뭐야, 얘 파, 파 없어요, 파 파 필요해요? 파 하고 없어요 파! 우와, 패키 we 오오오오오오오오at 어떻게 사용해요? 보지만 아 보지만 안하고 호호호drop 오 와워 크리에티비티 고습 투익 잇 스파게티 굿 튀김 스파게티에 진짜 진짜 좋아요 왜 어디가 기술이에요 비결 점수는 줄 수가 없어 한국, 중국 스타일 매운맛이 있어요? 이거 무슨 소스예요? 새우 머리 소스 새우 머리로 만든 거예요? 네 새우 머리 안에 맛이 많아요 많아요 어때요? 이거는요 중국 요리 맛이 느낄 수 있어요 거는 방법이 마늘 먼저 넣고 간장 넣는 게 그의 포인트 파도 포인트예요 대파 제 요리 포인트는요 밑에 그 까이는 계란 면이랑 위에 거랑 계란 같이 먹어야 알 거예요 네 계란 같이 계란 파스타 맛있죠? 네 파스타 식감도 좋아요 아마도 이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I don't know how it's possible She's burning everything in the pan but the taste is good 미슈린 가능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제수 셰프 같이? 오! 진짜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싸 짜요 오 오 얼진만 괜찮아요 또 해드릴게요 시원한 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요 비주얼에 비해 너무 맛있어요 아하 참나 그래서 사람은 곁에만 보면 안 돼요 마늘 감사합니다 마늘 마늘 맛있게 더 맛있네 진심이요? 아닌 거 같은데 야 그러면 파블리 깨 더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블리 선생님 요 맨 워쌉 워쌉 네, 진짜 진이오스. 나이스 앤 파니. We have a lot of sense of humor. Thank you. 스타를 오픈하시면... 네! 와! 미션 스타를 받을 거예요. 같이. 같이. See you again, and I wish you a lot of happiness in your life. Ciao, ciao! Ciao, ciao! 아니요! 이름 대박이에요. 이름 뭐냐면요. 런웨이! 런웨이! 진짜 이 프로그래밍은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핫해요. 핫! popular. 특히 여기 작가님, PD님 너무 착해요. 그래서 꼭 이 이름 지우고 싶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편안을 하실 거죠? 객관절 하지 말자. 원더케이. 원더케이.